It's so bad, it'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숨 참고 랩스파이 어서와서 랩스파이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랩스파이 악의 기운을 못 지르기 위해 꽃잎 전쟁을 벌인 마법소녀 아이브 승리팀은 풍기풍기 부채팀이었지만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잃냈으니까 모두 열정의 힘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기운을 따라 다시 모험을 떠나는 마법소녀들을 따라가 볼까요? 아 추워 아 진짜 이터니티 플라워의 힘이 약해졌나 봐 왜 이렇게 어둡고 추워졌지? 학교 이상해졌어 맞아 무서워 우리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떡해 아 좀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너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힘을 내 마법운영도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 벌써 세 개나 찾았다고 맞아 학생회장 너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야 맞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긴 내가 고맙지 근데 이게 뭐지? 어? 이게 뭐지? 우리가 또 하나의 미션을 할 거야 무서워 무서워 너희 중에 두 명이 악의 기운에 노란할지도 몰라 어? 되게 무서워 과연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두 개의 박스 안에는 마피아의 아이템이 들어있고 나머지 박스에는 동일한 아이템이 들어있어 근데 알 수 없어 뭔가 얇은 것 같기는 한데 둘이 마피아든지 악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거지 악의 기운을 노란하기 싫어 여섯 개의 물체가 이 미스테리 박스 안으로 제공이 됐어 무서워 악의 기운을 잘 물리쳐야 돼 가보자 그럼 공명의 장난 What do you want? This 뭔가 마피아의 기운이 마피아일 것 같아 물건은 도착했습니다 손을 넣어서 맞춰주세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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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져도 되는 거야? 이게 뭐야? 약간 느낌 이상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왜? 왜? 약간 느낌 이상해 아니 쟤 이거 뭐야? 아니 쟤 이거 뭐야? 아니 쟤 이거 뭐야? 나 못 만지겠어 아 안 움직인다 다행히 아 아 뭔지 알겠다 아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요? 뭔지 알겠어요 뭐가 마피아가 될지 몰라요 얘기해주세요 자 리즈부터 리즈는 왜 이렇게 오래가지? 누가 누구지 마피아인지 몰라요? 까슬까슬하네요 엄청 뾰족하진 않은 뭔가 그런 느낌 잘 맞췄네 부실부실한 느낌 부실부실이 뭐야 까슬까슬 부실부실 까슬까슬 부실부실이 뭐야 굉장히 익숙해요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? 왜? 이 안에서요? 이 안 말고 한 다섯 발자국 나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? 그러면? 약간 워터? 어 아 어? 아 뭐지? 이게 워터라고요? 아 이게 워터는 아니지 근데 언니 뭔지 알겠어요 저 나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막냉이 모르는 것 같아 거품? 우리 막냉이도 아니야 마피아 알겠어 그렇다면 서로 누가 마피아 할지 일 취해주세요 나도 내 이해 아니면 리즈일 것 같은데 내가 말했을 때 이 둘이 약간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난 전 마피아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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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유진 언니 아니면 유진 언니 나는 왜? 아니야 왜? 난 진짜 아니야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야 유진이 이번에 한번 살려주자 그래 두 번째 판에 하다가 살펴보자 난 유진 언니 같아요 나도 여기서 다섯 발자국 안 해도 못 가요 아니 나는 그게 약간 그게 그게 아니야 내가 한번 갔다 와 볼게 다섯 발자국은 여기야 여기서 알겠어요 좌회전 좌회전 아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저 리즈 표정 약간 응? 이러고 있어요 전 뭔가 나도 유진 언니 같아 난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여기서 살 수 있다니까 알겠어요 유진 언니는 누구 같아? 나는 리즈? 에이 왜냐면 그게 막 그렇게까지 오래 에잉? 에잉? 전 처음 못 만졌어요 변명이야 이랬는데 밤 듣는데 둘이 이렇게 확인해 에잉? 우리들 마피아야 와 볼륨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떠주세요 서로를 확인하고 보여드릴 마피아야 와 볼륨 모두 고개를 틀어주세요 자 이제 다 유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까도 왜 계속 웃지? 근데 나도 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어? 내가 봤을 땐 리즈야 나도 리즈 나는 유진 언니 나는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아니야 유진이 아닌 거 처음에는 안 찍어도 될 거 같아 모두를 믿게 해줄 수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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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일단 리즈가 유추할 것 같으니까 리즈를 먼저 죽이고 리즈 하자 나는 뭔가 레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리즈 아니면 레이야 그럼 레이랑 리즈 둘 다 한 번씩 반박을 해볼까? 약간 아주머니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의 아주머니가? 숙소 레이 아닌 거 같아 저도 잘 쓰는데 저 어디서 썼어요 이거 어? 어? 아 잠깐만 나 리즈 쓰는.. 소리 들었지 않아 듣지 않았어 나 어디서 썼어요 이거 아 벌써 맞췄나?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이 세 명이 다 똑같은 계열이잖아 봐봐요 근데 제가 먼저 했잖아요 알고보니 먼 형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알고보니까 아니 아니 부실부실이라는 게 복실복실 부실부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 맞긴 하잖아 어 이거 그냥 처음 촉대로 일단 해볼까요? 그럼 난 유진언니인데 처음 마음으로 하면 난 유진언니 아니면 리즈 자 여러분 결정이십니다 니까 리즈를 먼저 해볼까요? 그럴까요? 아니요? 아 근데 근데 리즈 아닌 거 같은데? 나 리즈 아니면 레이인데 아닌데? 진짜 모르겠어 아닌데? 마피아를 지목해줘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모르겠어서 그래 리즈 진짜 미안해요 왜? 아 나도 리즈 다섯 명의 선택을 받은 리즈가 마피아일지 이거 혹시 반론해서 살 수 있어요? 아니요 너가 정말 우리를 강동시키면 일단 강동까지 고렴해둘게 아 강동 제가 이거 열심히 해요 숙소에서 어 맞아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즈는 안주게도 없어 숙소에서 이걸 열심히 한 리즈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저 덕분에 깨끗하게 명의 리즈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첫 번째 치고 잘했네 근데 너 까실까실 진짜 잘했다 아 이거는 알았어요 알았지? 리즈 언니가 마피아예요? 네 마피아입니다 그럼 난 진짜 증명할 수 있어 이미 이게 뭔지 다 지금 안 것 같아 첫 번째 했던 말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아니 근데 다섯 발자국이라 했잖아 아니 다섯 발자국 그러니까 그냥 체감이 그 정도 몇 발자국이야 느낌 차 화장실은 알겠다 그러니까 그것과 잘 어울리는 유진 언니다 화장실이랑 안 어울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몸에 쓰는 거 어 아 언니 이거 그게 그거 왜 언니 착각했어요 혼자 진짜 유진 언니다 언니 괜찮아요 유진 언니다 네 게임 잘한다 너무 무서워 어 지목해볼까요 하나 둘 셋 비스티롱 나는 모르겠어 레이 유진이 형은 마피아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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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 맞아 마피아가 맞습니다 야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수세미야 수세미 수세미 언니 이거 샤워 이건 줄 알았죠 나 이거야 아 난 마피아 아닐 줄 알고 저기 대기실에 있다고 저기 대기실에 있다고 거기서 내가 딱 어? 대기실에 수세미? 대기실에 수세미? 갑자기 화장실로 아니 근데 다섯 발자국이 좀 이상하긴 했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긴 했어 마지막 라운드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그만 금방 금방 난 너한테 진짜 속았어 잘했다잖아 난 너한테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제발 첫 번째로 주시면 안 돼요? 저 마피아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마피아 근데 마피아 진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움직인다 살아있다 요 뭐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헤 뭐 뭘까? 물건을 만져주세요 아 벌써 이상해 벌써 이상해 아.. 제발잘발잘발 아이 이게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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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 이거 뭐야? 왜 그래? 이거 뭐야? 그만 안 만질래 그러니까 그만 만질래 자 일단은 2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? 눌러준다? 제가 유진이? 지금 내가 마피아일까 아닐까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마피아일까? 이렇게 말하면 또 마피아라고 할 것 같은데 들어간다? 아 근데 지금 마피아 같긴 하다 프레임이야 프레임 전혀 단단하지는 않다 원영이가 드디어 마피아에 걸렸구나 레이는? 나도 이거 좋아해 자 리즈 저 오히려 말랑한데요? 그것도 맞는데 아 이거 지금 모르겠다 레이 언니랑 나랑 똑같은 거 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나도 그거야 다 마피아가 없나?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? 협력 아니 진짜 이모는 너무 모르겠어 왜냐면 일단 이서 리즈 레이랑 나랑 만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 같은데? 그러면 이 두? 나도 뭔지 알아 우리의 그게 있잖아 우리 6명에 너는 근데 이해했지? 난 사실 지금 이해가 안 가 왜? 너 혼자 왜 이해가 안 가? 6명에 근데 뭐야? 6명? 어 6명이 뭐야?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6명이 뭐지? 6명에 그게 있지 않나? 나 마피아야? 가을 언니인 거 같아 아니 근데 나는 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데? 둘이 좋아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나 내가 그때 가을 언니야 가을 언니인 거 같아 나 아니야 솔직히 원영 가을 원영이 나 왜 시인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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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이서가 좋아하는 거 나도 안다고 이거 원영이가 나 지금 너무 신나서 막 목소리 올라가는데 원영이가 내가 마피아라고 그러면 여유로운 미술 들어서 아니에요 언니 언니잖아요 이랬는데 왜? 아니야 이거 원영 언니 우리 편이야 나 언니냐 왜냐면 원영 언니 이거 막 이런 그러니까 나랑 말하는 게 똑같다니 그쵸? 기다려봐 자 처음에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눌러진다고 눌러진다고 맞잖아 맞아 맞게 말했잖아 맞아 아 그래서 언니 아니라고 왜 난데 아이고 갑자기 원영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 언니 거 안하게 근데 원영인 이유가 이유가 정수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언니 언니 마음이 되게 불편해 보인다 언니 좀 알아 내가 마피아라서 알아 그 표정을 알아 내가 표정이 좀 복잡해요 나자마자 이런다고 이번 라운드는 약간 심적으로 의심이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언니예요 나도 가을 언니 같아 남을 공격하기 바빴다면 자기를 보호하기 바빴어요 나께 말했잖아 아까 우리가 원영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고 정착이 아니 얘기하기 위한 게 한 명씩 차 내다로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 이상해 아니야 착해졌어 이상해 언니 이렇지 않았잖아 아까 또 다른 심증은 바로 너야 왜 나예요 너의 태도가 달라 왜 약간 말이 없어졌어 몰아가는 게 없어졌어 아까 1라운드 때부터 1라운드 막 유진 언니 막 레이 막 나 지금 가을 언니 아니 나 진짜 왜 나한테 지금 바로 직감으로 들어갈게요 지목해 주세요 주세요 유진 언니? 나 유진 언니 나 유진 언니 유진 언니? 유진 언니? 나 유진 언니? 아니 레이도 유진 언니를 그렇다면 뭐야 지금 몇 명이 뽑혔죠? 세 표를 얻은 유진 양 네? 네? 어? 어? 최악의 변론 해주세요 최악의 변론 해주세요 자 우리 레이 양이 유진 양을 뽑았어요 아 근데 좀 몰아가긴 했어 이번에는 진짜 아니야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 사람이 이번엔 너무 편해 보여 뭔가 불편해 사람이 이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어 불편해 보여 아 그래? 아 진짜 어떻게 증명하지? 아 진짜 변론 할게요 저는 이서가 가지고 노는 거 본 적 있어요 거실에서 거실에서? 기억나지? 최악의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침묵해 주세요 유진 언니 나 진짜 아닌데 유진 언니 뭐 해요? 뭐야? 난 이거 거실에서 논 적이 없어 난 이거 거실에서 논 적이 없어 너 그거 기억 못 한다고? 나랑 이서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거실에서 귀신 본 거 아니에요? 진짜 유진 언니 정체 뭐예요? 그렇다면 정체를 공개하도록 제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 마지막 내가 시민이면 장원영 이서야 왜 내가 갑자기 나 왜 내가 시민이면 원영이랑 이서 한 번씩 죽여봐 원영 언니 지켜봐 진짜 나 아니야 나랑 이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 확실해 나 이거는 방에서 해낼래? 정답 말씀드릴게요 유진 언니 내가 죽으면 장원영 이서야 뭐야 내가 궁금해 이서 마피아 아니야 설마 마피아가 맞을까요? 유진이 형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시민입니다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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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거 같았어 뭐야? 나와주세요 그럼 진짜야 내 말 기억하시는 친구들아 나 그럼 이거 거실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 이거 잘 모르겠다고? 그런 거 있지 않는데? 너 모르시는 거였어 자기야 아 자기네 자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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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자기다 두번째 지목해도 될까요? 자기 아니에요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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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심지어 사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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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아 이게 그거야? 아 이제 알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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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몰랐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걸 만지고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척까지 너무 비슷한 게 많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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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기 일단 자기야 치복해주세요 리즈 언니 리즈양 최후의 변론 하겠습니다 저요 최후의 변론해 주세요 저는 솔직한 사람일 뿐 마피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신경의 변화가 있나요?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해주세요 리즈 아니면 안됐는데 리즈 아니에요 리즈 상관 리즈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닙니다 노 clim newspaper 뭐야?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? 마피아를 공개해주세요 마피아는 사연아 이수아야? 너야? 저 아니에요 장원영 김가을! 장원영 김가을! 마피아만 눈을 뜨겠습니다 마피아는 서로를 확인하세요 나 마피아야 마피아도 말랑말랑거리는 거네 마시멜로 맞지? 말도 안 돼 대박이지 우리 잘했다 이수아 기억 안 나? 너 슬라임 이렇게 만지고 있어 와 진짜 이거 가지고 노는구나 내가 이러지 않았어? 나 이거 이거 에그타르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마피아는 리즈였네 마피아는 리즈였어 아니 이게 그 회색 은박지이고 아메가 에그타르트 올라간 거 저 너무 다르네 마피아 앞에 마피아를 찾아냈으니까 미션은 성공이야 이번엔 누굴까? 이번엔 얻는 것은 불신이야 아 그렇지 않아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어떤 기운으로 불이 들어올지 잠깐만 뭐야? 뭐야? 뭐지? 나 뭔가 막 용기가 용기가 생기고 있는 거 같아 용기가? 뭔가 이터니티 플라워를 가질 수 있을 거 같은 용기가 막 생겨 마피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난 마피아가 아니야 대단해 너희들 우리 이번 미션 모두 성공했어 축하해 우리가 점점 더 이터니티 플라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같아 저 밖이 좀 어수선하거든? 내가 가서 먼저 보고 올 테니까 응 너희 여기 좀 지키고 있어봐 응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갔다와 조심히 갔다와 안녕 이게 무슨 소리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우리 회장 목소리 아니야? 그러니까 나 목소리 엄마 우리 회장 어떡해 무서워 전 못 만지겠어 나를 찾지 말랬잖아 이미 너희는 예쁜 꽃을 소중히 하지 않았어요 또 친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데려갈게요 세상이 다 너희 거 같았지 어디 한번 잃어보세요 주신 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교실로 와라 궤도 꽃팡 이럴 수가 어떻게? 이터니티 플라워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회장까지 잃었나 봐 아직 이터니티 플라워도 못 찾았는데 이터니티 플라워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면 학생 회장부터 찾아야 될 거 하지만 우리 학생 회장은 소중한 친구잖아 그래도 우리 친구를 먼저 구하는 게 뭔지 아닐까? 그래 결심했어 우리가 누구? 아이븐 아이븐 그러니까 학생 회장을 먼저 구해보자 그래 그래 우리가 다시 누구? 아이븐 아이븐 교실이 난리가 났어 우리 소중한 교실이 교실이 열리면 학생 회장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? 있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멤버는? 나는 뒤로 가면 될 거 같아 맞아 어 뒤로 가요 어떡해요 뒤로 가면 될 거 같아 넣어 언니 뒤로 가요 어 우와 나 방금 당했어요 어? 저 누구야 저 누구야? 춤리 아우